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서나 어림없이 어릴 수가 너희들자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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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되겠지 차라리 도망가는 게 좋겠어 멀리 떠나버리는 게 낫겠다 너를 이루고 있는 그 조각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몰라도 돼 잠깐 멈춰봐 길이가 아니면 되자 애써 일어나 길이니 아니라면 목을 끄덕끄덕끄덕 누구도 아닌 나 무게가 되자 그래도 그렇게 몸을 뜨면 돼 몸이 사라질 것처럼 춤을 추자 너만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꼬리에 나가야 된 것처럼 같이 뛰자 네가 모르는 네 모습들로 이 자리를 채우자 어쩌다가 어떻게 좋지 너더니의 어중잠은 어디서 나온 게 없어 어린 순간 어릴 그저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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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다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다들 그냥 다 다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다들 글려 다 너희 사라질 것처럼 춤을 추자 너만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고리에 나가야 된 것처럼 같이 뛰자 네가 모르는 네 모습들로 이 자리를 채우자 어쩌다가 우리 좋지 너더니의 어중잠은 어디서 나온 게 없어 어느 순간 어릴 그저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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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에 어쩌라고 아멘